야 여기서 사이가 한 번 익히면 채소 권락이다 사이가 있는 채소 권락 사이가 한 번 익히면 채소 권락 채소 권락 채소 권락 자 이기면 건락 양상선을 준비해주시고요 긴란스에 머리 들어주시고 발석된 출자 정예인석님 카운트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들어갈게요 셋 둘 하나 황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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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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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파이팅 저녁에서 되게 만들어진 거죠 클리어 클리어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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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는 데가 쉬는 데가 쉬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게 쉬는 거라고요? 오우 체중이 좀 있던데 근데 이제 우리가 쉬어야죠 아 여기 아 여기 와우 박수 설마 재경기 네 아 근데 이거다 여기서 붙으면 산이가 그냥 올라간다 오우 오우 와 아니다 여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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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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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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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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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